이거는 대문이다 이거죠 대문 뭐를 열어 적히는데 이를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창의력 창의력 크리에이티버티 그 다음에 상상력 이미지 네이션 그래서 여러분 상상력과 창의성이 있어야 전제조건으로 뭐를 할 수 있다 역할놀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역할놀이 근데 공상이니까 뭐 써야 돼 판타지 롤플레잉 할 수 있다 이거죠 판타지 롤플레잉 만약에 선생님이 아 죄송해요 학생들이 스스로를 뭐하지 못하면 상상하지 못하면 근데 이제 판타지 세계에 의해서 몰입하고 있느냐 몰입되느냐 그쵸 몰입된 자신들을 상상하지 못하면 야 너는 지금부터 요정이야 너는 지금부터 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 난 용이니까 이렇게 날아야지 이렇게 몰입하지 않으면 어 그 게임은 절대로 공중에 뜰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저번에 잘못해가지고 암튼 낫 어푸스 해야죠 원래 공상은 땅에 붙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쵸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뭐 상승하다 땅 떨어지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 그러한 어떤 판타지 세계는 누구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누구에게 여기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설명된 세계야 그쵸 설명된 그래서 얘들아 지금부터 우리 어 뭐 기사 뭐 게임 뭐 할 거야 게임 판타지 게임 할 거야 뭐 이렇게 어 공상놀이 할 거야 그래서 설명해 주죠 그러면 그 세계에 의해서 몰입된 자신을 상상하지 못한다면 그쵸 몰입시키지 못한다면 어 이런 게임은 절대로 뜰 수가 없다 시작할 수 없다 자 학생들은 실행한다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컨트롤스 웨이즈 어떤 방식으로 그쵸 수많은 방식으로 어 어떤 방식이냐 자신의 상상력 1번 여기에서부터 어 2는 없나 네 2 여기까지 그래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게 어사인드가 뜻이 뭐죠 여기는 부여된 이라 할게요 자신에게 부여된 캐릭터 역할을 fall taking a ㄴ떠 마트 는것 에서부터 그쵸 자신의 캐릭터 나는 기사야 하니까 칼들과 이렇게 우가우가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우가 우가 네 translation is again 네 그다음에 어 다른 생물체와 어 외부의 환경과 뭐 하는 것 상호작용하는 것까지 으 valuable 이렇게 Ai PC overview 공격해 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뭐한다? 발휘하다라. 엑소사이즈 발휘하다 이런 뜻이었죠? 우리도 한번 공상 역할극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상황으로 할까? 중세시대 수업하는 상상? 그럼 내가 선생님 역할할게 니들은 고3 수능을 앞둔 고3 역할 좀 해주세요 모든 상 경우에서 이게 뭐죠? 콜드4가 뭐예요? 불려, 불려 부르는 거죠? 뭐뭐 때문에 부르는 거야 밥 줘! 이러면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밥이요 그쵸? 이거 써요 요구되는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겉해야죠 요구되는 것 뭐 써야돼? 왓 요구되는 것 단수복수? 단수복수 상상력이 풍부한 티브가 풍부한이에요 여러분 티브가 붙으면 풍부한 이란 뜻이 돼요 상상력이 풍부한 뭐가 필요해요? 고정이야 유연성이야 그쵸 유연성이 필요하다 최소한으로 얽으면 유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유연한 게 어른이에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죠 그쵸? 자 뭐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다수의 상황들에 뭐하기 위해서는 리액트 투 리액트의 답이 좋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해가요? 그러니까 상상놀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콜드포 뭐 되는? 요구되는 것은 네? 최소한 유연성이 네 이거 요구되는 게 바로 상상력이 가득한 유연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게 좀 약간 영어식 표현이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공상 공상 역할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이 있다 이거죠 네? 여러분 그 에버랜드의 그 뭐 놀이기구 타려면 요구사항이 뭐예요? 키? 140 그쵸? 아니에요 키 140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상놀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걔네들이 상상력적으로 상상력적으로 뭐 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는 왜 유연해야 되냐 유연한 거는 여러분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연하면 그쵸? 그때 다수의 상황에 뭐해서 맞춰 적절하게 뭐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반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상대가 갑자기 으으 목말라 막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물 던져주고 어 안그래도 내가 물 떠왔었지 뭐 이런 식으로 드립을 쳐야 된다 이거죠 됐 학생들이 뭐하게 되는 인카운터 뭐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이런 뜻이죠 명주동 그래서 학생들이 공상놀이 할 때마다 만나게 되는 다수의 상황들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대처하냐 어 이걸 해야죠 이거 뭐하면서 동시에 looking ahead 어디를 내다봐야 돼 앞을 앞은 과거야 미래야 미래야 내가 물을 줬으면 얘가 또 어떤 반응을 할까 이런 거 어? 자 그 뭐에 대해서 다양한 행동과 결정의 뭐에 대한 결과로 가는 써요 결과로 그 쳐다보는 looking to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looking to는 뭐 뭐 쪽으로 바라보면서 앞서 내다보면서 이렇게 동시에 유연성을 갖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 최소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반응 어 공상 판타지 롤 뭐예요? 플레잉 그렇죠 플레잉은 제공해준다 어 이상적인 환경을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과 뭐 이것저것 말 맞춰보고 맞춰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내가 뭐 약간 극단적으로 뭐 욕을 했어 공상 그 놀이하다가 그럼 분위기 쌓여지겠죠 아 그렇지만 애들이 그래도 놀이니까 하면서 어 넘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에? 그래서 이상적인 뭐다 어 환경을 제공한다 이거죠 예 뭐 할 수 있는 예? 웨이 몰라 나 아 컬티베이트 기를 수 있는 어 더 이거 더 아니 더가 있는데 아 기를 수 있고 어 시험해 볼 수 있는 이군요 어 그 다음에 이건 유즈되고 어 그쵸 풍부한 네 어 사용을 어 뭐를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얘는 인터넷 이미지네이션 네 그래서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어 기르고 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이상적인 환경을 어 제공하더라 이거죠 직접 혼자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으로 할 때 더 자극을 받겠죠 네 그리고 뭐하면서 어 활용하면서 어 그것을 어 뭐하기 위해서 가상의 대화를 어 뭐하기 위해 생동감 있게 공산 그 다음 Alternatives 가 뭐죠 여러가지 그쵸 대안 대안들을 그려볼 수 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 과 뭐하기 위해 공감하기 위해 이시 가르친 게 뭘까요 이시 그쵸 롤플레잉 받아야 돼요 롤플레잉 그러니까 얘는 자신의 상상력을 시험해 보긴 하지만 롤플레잉을 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치를 기르기 위한 자 이 마지막 문장도 엄청 중요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 공감 이거 뭐죠 이거 뭐야 공상 놀이에 있어서 상상력 창의성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거라고 했죠 네 자 마지막 문제 자 광고는요 어 아 왜 아직도 생각이 안 나냐 왜 자 일종의 설득의 그렇죠 형태다 이거죠 설득 광고는 누구를 설득하는 거야 그쵸 소비자로 하여금 뭐하도록 그쵸 사도록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 스케어 1 이게 뭐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너의 목표와 관심은 어 광고업자의 그것과 뭐하다는 거 인정하는 거다 다르다 그쵸 여러분 설득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한 게 설득은 둘이 생각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쵸 다른 상태에서 어 뭐로 가는 게 설득이야 그쵸 어 같은 생각으로 가는 게 어 설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는 뭐를 전제 조건으로 갖고 있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 다르다 놔야죠 다르다 그래서 너의 목표와 관심사가 너의 이익이 어 다르다는 것을 전제 조건 처음부터 처음부터 전제 조건으로 의미하는 거다 어 여러분 이거 같다 다르다 뭐예요 비교도 이거 비교예요 비교 그래서 너의 목표들 단수야 복수야 관심들 복수니까 도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광고업자의 어 목적과는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의 목적은 가성비 최고 좋은 제품을 사는 게 여러분의 목적인 거고 에? 광고업자는 가성비 필요 없고 광고업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물품을 파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르다 레츠 세이 말해보자 너의 목표는 어 가성비 가장 좋은 식기세척기를 사는 거다 네가 뭐 주동 명주동 뭐 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 어 나는 최초일 필요가 없다 어 최초의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To break it 너에게 그것을 break 저번에 뭐 했죠 알려주다 뭐 이런 의미잖아 누설 기밀 어 그래서 너에게 비밀스럽게 알려줄 어 첫 번째 어 사람이 될 어 어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말고도 어 어 많이 어 알려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의역 의역 의역해서 하면 이거죠 이거 그래서 나 말고도 어 너에게 그 사실을 어 that 뭐뭐라는 사실을 이거죠 뭐뭐라는 사실 it은 여기 that 받습니다 여기 it은 it은 that 받아요 이거 자 너에게 break 어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 넣는 거죠 너에게 이것을 어 알려줄 수 있는 내가 첫 번째 어 사람이 될 필요는 없겠지 나 말고도 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에게 알려줄 거야 어 이것이 어 광고업자의 어 카피라이터죠 네 카피라이터 어 뭐가 아니다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라는 거 어 문제 나갑니다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세 앞문장입니다 앞문장 앞문장 디스 뭐야 너의 뭐지 목적이죠 너의 목적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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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꼴이죠 너의 꼴 세 디스 목표 너의 목적은 뭐였어 네가 뭐 할 수 있는 구매할 여유가 있는 베스트 뭐 최고의 어 식기세척기를 얻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식기세척기를 얻는 너의 목적과 어 광고 카피라이터의 목적은 같다 다르다 그쵸 주요 관심사가 얘는 신경 쓴다 안 쓴다 너의 이익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려줄 내가 첫 번째 사람이 될 필요는 없겠지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알고 있고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 뭐 까발려진 얘기다 이거죠 뭐로부터 뭐를 위해서 일하는 그쵸 전자제품 회사를 위해 일하는 카피라이터죠 네 자 그는 어 그 고통 단 한 번의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죠 없다 그래서 내가 어 그 한 백만원이면 살 건데 덤탱이 써가지고 내가 한 200만원짜리 어 쓸데없는 기능이 들어간 어 폰을 산다고 하더라도 어 그 광고업자는 고통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어 누가 실패했죠 누가 아 실패의 어떤 그 어 고통이죠 어 어 뭐 하자마자 알게 되자마자 어 그 뭐 함으로써 시키새끼를 뭐 함으로써 구매함으로써 누가 그쵸 소비자인 네가 네 자 아무튼 네 어 그래서 누가 광고를 만들었죠 그쵸 광고업자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광고 속에 있는 제품을 누가 구매했지 그쵸 네가 네가 구매함으로써 어 너는 패스트 뭐 했죠 지나쳐 버렸다 뭐를 더 좋은 구매 조건을 그쵸 그럼 너는 더 현명한 구매를 놓쳤다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너는 더 좋은 제품을 놓쳤다 완전하니까 됐어야죠 그럼 네가 놓쳤다는 것을 뭐 하자마자 어 그쵸 알게 되자마자 광고업자가 어 뭐야 이거 놓쳤네 어 더 좋은 거 있었는데 어 그래서 알게 되자마자 어 그는 어떤 그 실패감을 단 한 번의 실패감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덤택이 써도 광고업자는 뭐 하자는다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없다 이거죠 네가 정말로 무언가 뭐 하고 싶으면 읽고 싶으면 어 너의 이익에 최대한 뭐 되는 그쵸 도움이 되는 그쵸 염두에 두고 없어요 with in mind 는 염두에 두고 그래서 너에게 최선의 어 이익 최고의 이익을 인터렉스니까 이익도 돼요 이익을 염두하면 어 염두에서 어 written 뭐해진 거 쓰여진 것을 읽고 싶으면 너는 단지 소비자 중심적인 컨슈머 리포트 미국의 대표적인 잡치거든요 이거 한 것을 뭐 하면 된다 집어 올리면 된다 너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즉 이거 골라야 되지 뭐는 골라서는 안 돼 넘겨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good housekeeping 이거 뭐예요 여성 잡지죠 예 뭐 우리나라 뭐 가정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주부생활 같은 거 요즘은 없는데 어 그럼 이거 절반이 뭐예요 절반이 예 광고예요 근데 되게 멋있게 돼 있어요 진짜 아름답게 나왔죠 뭐 하기 위해서 그 식기색적기 광고를 찾기 위해서 니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광고를 어 결국 써요 to find는 써요 어 써요 결국 어 보게 된다 찾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니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식기색적기 광고를 결국 어 찾게 된다 이거죠 아 찾기 위해선가 아 죄송해요 찾기 위해서 아 죄송해요 찾기 위해서 자 아무튼 광고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비자 보고서를 읽지 않고 여러분 뭐가 더 재밌어요 보고서가 재밌어요 광고가 재밌어요 그쵸 광고가 더 아름답고 멋있죠 네 자 니가 실제로 그 광고를 뭐하게 되면 두 눈 왜 썼죠 강조 강조 일반 동사 앞에 do, does, did 쓰면 강조가 되죠 너는 당연시 여기게 된다 it it it이 뭐야 이 됐이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거죠 네 그럼 당연시 여긴다는 거는 뭐 됐다는 얘기야 그쵸 설득된 거죠 당연한 건 설득된 거죠 자 뭐라는 것을 어 it makes 그 이 시 가르친 게 뭐죠 그쵸 강고가 어 만드는 경쟁사와 의 뭐가 comparisons 뭐가 비교들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시 강고가 만드는 일이죠 강고가 만드는 뭐와 대비하여 경쟁사 그쵸 경쟁사와의 강고가 만드는 이거 빨간 걸로 합시다 그래서 강고가 만들어내는 경쟁사와의 뭐가 비교 드리 어 난 네세서리 반드시 뭐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공정하고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물건 살 때 공정하고 뭐한 물건을 사야 돼요 균형 잡힘 비교로 물건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고가 부는 순간 어 뭐한다는 얘기에요 편해 편해하고 본다 이거죠 네 편해하고 본다 그러니까 사과 모양이 있으면 일단 편해하고 들어가 보는 거죠 기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해가 자 그래서 광고 업자의 뭐와 목표와 컨센트 관심사는 뭐와 소비자의 그것들과는 뭐하다 다르다 써요 컴플렉트 위드에다 위쪽으로 써요 상충한다 이렇게 해도 되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못 들었던 부분들은 어 그 다시 듣고요 2배속으로 또 1.75배속으로 또 한번 복습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